원테인 원테인 7구째 바닥 때리면서 레아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타이밍이 좀 약간 높은 볼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약간 늦은 듯 했습니다만 몸통 회전을 잘 하면서 결국은 좋은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민재 타자예요 7구까지 가는 승부 투구수도 늘려놓으면서 이렇게 7구까지 타이밍이 좀 듣다 보니까 양손을 다 펴지를 못했거든요 몬통 회전을 잘 하면서 좋은 타구를 만들네 신민재 선수 전병우 선수 역적으로 빠져나간 타구였습니다 오스틴 딘 3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전병우 선수가 지금 주자가 이렇게 있을 때 더블프레이를 하는 과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매끄럽게 잘 끌어당긴 타구인데 유격수 맞고 뒤쪽으로 신민재 3루 3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유격수 강습 타구 워낙 빠른 타구였기 때문에 이재현 선수가 원핸드 캐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번하고 다르게 그룹 속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더블프레이를 기회를 놓쳤고 타구가 워낙 빨랐어요 강렬한 타구였습니다 바운드가 또 조금 더 뒤쪽에서 바운드가 됐어야 이재현 선수가 포그하기 이치가 좋았을텐데 조금 앞쪽에서 포그가 되는 이치였고 타구가 빨랐기 때문에 포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잡아냈다고 한다면 정말 라이스 프레임 그랬겠죠 1차전에 삼성이 그랬듯이 결국은 쉽게 득점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LG 트윈스예요 하이페스티벌 유도를 했는데 2공이 땅본이 됐고 유격수가 쳐 1루 선구가 빗나갑니다 세이프 선취 득점 LG 트윈스 확실히 전병우 선수가 피버 플립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네 거기서 시간이 지체하다 보니까 이재현 선수가 빨리하려다가 조금 약간 송구가 우측으로 빗나갔거든요 정확하게 송구가 됐다고 해도 1루에서는 아웃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먹힌 타구였는데 피버 플립 동작이 매끄럽지 못한 전병우 선수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왔는데 여기서 빼는 과정에서 저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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